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 베이 모델 공승현입니다. 캔디크러쉬를 통해서 우리나라 게이머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킹에서 새로운 게임, 파라다이스 베이를 출시했습니다. 파라다이스 베이는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이런 바다를 배경으로 나만의 섬을 만들고 키우는 그런 게임입니다. 복잡한 도시가 답답한 여러분, 일상이 지루하고 피곤한 여러분들, 세상 어딜도 없던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베이로 지금 당장 따라오세요.